할렐루야! 선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12월 31일 마지막 날 금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은 10편 40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새벽재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지즘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해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12월 31일 마지막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도의 삶이 그러하였듯이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한 밝아오는 새해도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 저희들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며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심령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결산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악과 우리들의 허물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주나가게 하시며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야구보소 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미니라. 아멘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오늘 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붙들며 올해 한 해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서 영적인 결산을 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조용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허물과 죄악된 부분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으며 주님의 사죄하심을 구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청산을 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을 통하여서 저희들은 야고보소의 말씀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형제였던 사도 야고보를 통하여서 믿음의 형제들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선포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받게 되는 이 말씀 또한 사도 야고보가 직접 경험하며 그의 삶 속에서 우러난 그 믿음의 열매들과 복음으로 살아나갔던 그의 삶이 믿음의 형제들과 또한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또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나타나는 맹세에 관한 말씀과 13절부터 18절까지에 나타나는 기도에 관한 말씀과 마지막 19절과 20절에 나타나는 진리에서 떠나 거짓에 미혹된 자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주어지는 말씀으로 나눠서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볼 때 사도 야고보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동일한 선상에서 선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서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또한 그렇지 아니한 것은 아닌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사도 야고보는 맹세에 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유대인들은 맹세의 대상에 따라 등급을 정했고 또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이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눈먼 자들로 또 맹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고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그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맹세를 경계케 하신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에 진실되지 아니한 것 우리들의 마음의 허위를 맹세로 덮어버리려는 우리들의 잘못을 경계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맹세라는 이유로 마치 우리의 거짓이 덮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생각하며 맹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있는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진실되고 있는지 감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강구하며 2021년도를 마감하며 또한 밝아오는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정직하지 못했던 부분들 허위로 주님 앞에 고백하였던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지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결함을 얻는 오늘이 예아집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죄를 고백하고 또한 우리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사도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을 침방하며 또한 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환자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또 그들이 치유함을 받는 역사는 마가복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한 환우들에게 환자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치유하는 역사를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주님의 형제된 야고보는 환우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묵상할 때 저희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며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분은 또한 병을 주관하시는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일 또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는 일 이러한 일이 종교적인 의식에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환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는 이 일이 예전으로 변하였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으로 변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더욱더 본질을 붙들기 원합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와 또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님께 강구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강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16절 말씀에 사도 야고보가 선포한 것처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큰 힘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께 강구할 때 15절 말씀처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능력이 있고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예전과 종교적인 의식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솔한 우리의 진실된 강구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큰 역사가 일어남을 기도의 응답이 일어남을 다시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낙타의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그는 무릎이 마치 낙타의 무릎처럼 변하여서 그에게 낙타의 무릎이라는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권멸의 말씀으로 주시는 이유는 그가 경험하고 체험한 기도의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가 경험한 기도의 역사들 그가 경험한 기도의 힘과 능력들이 있기에 그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 또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권면하시며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기도의 능력들을 기도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알아였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열매를 맺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정력으로 구한 기도가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기도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즐거운 일이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즐거운 일들을 자신의 공로로 여기며 자찬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반대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고난을 극복하며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깊이 누리며 또한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본능적인 반응이 아닌 자연적인 반응이 아닌 믿음의 반응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도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능적인 반응이 아닌 자연적인 반응이 아닌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고난을 당할 때 환란을 당할 때 먼저 기도하며 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일에 주님을 먼저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의 질병과 죄에 관한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이 직접적으로 죄의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확장된 성경적인 시각으로 질병을 바라볼 때 그 질병의 하나하나를 죄와 인과적으로 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질병에 관한 올바른 성소적인 이해는 근본적으로 질병이나 기타 모든 고난 그 모든 것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인류의 범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정하며 시인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2021년도를 돌아볼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였던 순간들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였던 순간들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였던 그런 순간들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적인 결산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병자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이어서 진리를 떠나 거짓에 미혹된 자들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찬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며 다시 유대교로 또는 그리스 철학으로 또는 동방의 신비주의로 미혹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혹된 길로 떠나간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그들이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들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비춰주시기를 강구합니다. 빛이 없을 때는 우리는 어둠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참된 빛이 우리 삶을 비춰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내린 눈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눈으로 덮였습니다. 특별히 도로들이 눈으로 덮였습니다. 길이 어디인지 도로가 어딘지 차선이 어디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도 우리들 삶이 죄악으로 또한 비진리된 것들로 거짓으로 덮어졌을 때 우리들은 어디가 길인지 어떠한 곳이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없게 됩니다. 찬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진리의 길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인 것을 다시금 고백하는 우리들의 입술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편 3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변명 우리의 어떠한 설명이 필요한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는 입을 열지 아니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주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2021년도를 마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역사하신 가운데 2021년도를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오늘 2021년도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붙들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한 체험한 그 은혜들을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는 자들로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활란과 고난의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즐거움을 허락하신 날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믿음의 경주를 또한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할 때 저희들이 말씀으로 씻김받게 하시고 새로움을 덧립게 하여 주시사 새로운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사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며 주님을 신뢰하면 나가는 우리들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함께 중부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선교사님들을 향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과 두고운 조국과 북녘 땅을 향하여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열방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경외하는 열방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아침을 또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결산과 영적 청산을 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볼 수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세 교육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양육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저녁에 드려지게 되는 송구영신 성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환란과 어렴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